안정현 씨께는 아까 결혼학교, 좋은 소식학교 소감과 중국인방 이후에 왜 예능을 절대 안 하겠다 하셨는지 물어보셨거든요? 일단 의사팀 쓸 거고 싸운 건 아니죠? 찢어졌는데 날씨가 풀려서 환기 좀 시켜줄 거고요 한 번도 싸우는 거잖아요 네? 한 번도 싸우는 거에요 아 그녀와요? 제가 그런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은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요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너무나 큰 격병사고 마냥 좋다고 말씀드릴 거 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중국 예능을 통해서 아 예능을 진짜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카메라가 정말 24시간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은 걸로 하고 웃음을 전달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언어적인 것도 힘들었고 근데 이번 신서역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즐겁게 촬영하고 왔습니다 바로 일요일 philosoph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,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